아 아 나야 좋아하대 먹고 살려고 하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 김태현이 말씀 안해주시면 여보 부탁먹는거지 우리 집이 지사실수있어요 말했쌩냐아지처럼 네이로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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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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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